아픈 부위면 아픈 부위를 통증을 느끼면서 그 통증을 향해서 몰라 괜찮아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지켜보세요. 진짜 좀 통증이 갈리나.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파서 그런지 저는 계속 깨어있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깨어있지 않고 몸이 자꾸 쑤시니까 자꾸 쑤신데를 향해서 몰라 몰라 해주다 보니까 수행도 되게 도움이 됐어요. 안 깨어있으면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계속 깨워서 몸을 관리해 줘야 돼요. 몸도 진정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제 아프잖아요. 좀 몸이 일어났는데 불편하다. 모른다, 괜찮다 그러면 좀 갈려요. 그때 나무아미타불이나 자기가 믿는 성자를 향해서 염불이라도 하시면 몸이 더 빨리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 아주 아픈 통증 좀 맡깁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권하는 방식 깨어서 한마디만 하도 딱 맡겨져요. 깨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에서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하면 거기에 또 육바람이 다 담겨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거기서 더 나가서 감사합니다까지 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데 잠깐 안 아플 때 감사합니다까지 날리실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경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느님 참나한테 맡기시건 성자 나무아미타불이나 예수님은 성자죠. 하느님이나 참나는 신성한 자리죠. 거기다 맡기건 인간 중에 훌륭하신 신성을 구현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자꾸 맡기시면서 사시다 보면 그게 또 여러분 수행이에요. 정신관리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깨어 계실 수 있어요. 청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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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